안녕하세요. 자 다같이 손 한번 우위로 올려보세요. 안녕하세요. 이야 장암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렇게 이이가 바르고 또 장암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완전 스마일 얼굴을 갖고 계시네. 이야 고맙습니다. 정말 최고의 인기 정상을 잘 달렸던 모종의 세월 주인공이 지금 여기와 계십니다.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 다른 스케줄 때문에 우선 오픈으로 우리 초대 가수 우리 한세를 제가 소개할 때 전부 환호의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아보셨죠? 자 장암 문화축제 및 노래자랑하기 앞서서 오픈 우리 최고의 돕스타 가수입니다. 모종의 세월 주인공 한세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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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머리 잔치고 그로만 갓이 한없이 이뤄지 모종에 태워 한없이 이뤄지 모종에 가슴을 두고 삼ños할 Bulletugen 비밀주행 모르 något 큰 박수 감사합니다 자리만 하우스 관주가 군주만 어머니 하우스 군주만 군주만 모두 감옥 욕심으로 돌리는 고정의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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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 마모의 사랑이 어머들 고고 하우스 가슴의 물결 만 로고 대회 누군 큰 박수